사역 동사 have가 나왔고요. A big chunk of college loans 목적어 그 다음에 forgiven 목적 보호자리에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hav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과거 분사가 오는 형태 경험이나 사역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이때 make만큼은 강하지 않은 사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He had them wait in the cab. 그는 그들을 택시 안에서 기다리게 했다. He had them wait in the cab. 주어의 의지가 있는 경우 사역을 의미합니다. He had them wait. 목적어 them이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wait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 다음 예문. He had his car repaired. 그는 차를 수리시켰습니다. 주어의 의지가 있는 경우 사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He had his car repaired. 목적어 his car가 행위를 받기 때문에 repaired 이렇게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He had his car repaired. He had his wallet stolen. 그는 돈지갑을 도난당했습니다. 주어의 의지가 없는 경우 경험을 나타냅니다. 어떠어떠한 일이 발생했다 또는 뭐뭐 당했다 이런식으로요. 하나 더 보시면 I had never had that happen to me. 그러한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I had never had that happen to me. 그러한 일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역 동사 had 플러스 목적어 that 그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에 happen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happen은 자동사이며 발생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happen 동사 원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I have never had that happen to me.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경험의 의미 I have never had that happen to me.